히어로 물을 아주 많이 만들어냅니다. 선한 영웅이 사악한 악당을 응징하는 것이 기본적인 플롯입니다. 권선징악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할리우드를 지배하는 자본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화를 통한 이윤입니다. 그런 그들이 홍익인간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윤이라는 사익을 희생하면서 권선징악 영화를 만든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영화가 관객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낸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젊고 예쁜 여자를 보면 좋아합니다. 그런 여자가 옷을 홀딱 벗거나 섹시한 몸짓을 선보이면 환장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노골적 포로노뿐 아니라 섹시한 옷을 입고 섹시한 춤을 추는 걸그룹같이 많이 순화된 포로노까지 포함하면 포로노 산업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포로노 산업의 성공에는 남자들의 진화한 욕망이 놓여있다고 봅니다. 과거 사회에서 젊고 예쁜 여자와 섹스나 결혼을 한 남자가 잘 번식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젊고 예쁜 여자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자본가들이 그런 남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노골적이거나 순화된 포로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는 할리우드 영화에 젊고 예쁜 여자가 나오는 장면이 많은 이유와 악당이 응징당하는 장면이 많은 이유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포로노라는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포함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젊고 예쁜 여자에 환장하도록 남자가 진화한 이유는 홍익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 유전자를 위해서인 듯합니다. 악당이 응징당할 때 통쾌한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도덕적 분노를 느끼도록 인간이 진화한 이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 환경에서 남자가 젊고 예쁜 여자와 섹스나 결혼을 하면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반면 도덕적 분노 또는 도덕적 처벌 욕망이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가설은 그리 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간에게 도덕적 분노가 진화해서 악당을 응징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며 악당이 응징당할 때 통쾌함을 느낀다면 이것은 영화 제작자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 배우를 투입함으로써 영화 제작자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쉽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몸매가 죽이는 여자일수록 남자 관객의 시선을 끌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당이 응징당하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관객들을 상당히 쉽게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악당이 개 호루자식일수록 악당을 더 과학적으로 응징할수록 관객이 느끼는 통쾌함이 클 것이며 영화 자본가의 지갑은 더 두둑해질 겁니다. 악당을 더 과학적으로 응징할 수 있습니다.